자 개구리나오는 공포게임 한번 가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다 말았다고요? 재미없어서가 아닌거 같던데? 어 더..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어 이거 방금 세이브하면 그냥 시작하는건가봐 어 이거 뭐야 이거 다시 하고싶어 리스타트 뭐야 이거 바로 시작한거야? 브레..브레스..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제목이? 더 브레스.. 네이브레드.. 네이브레스.. 오 소리가 장난아닌데? 오.. 숨 쉬어야 되나? 아.. 빨리 가! 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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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야? 친구? 친구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친구 위로가자! 떨! 슬그건 같고 빨리 세우고 친구가 있네? 공기로 숨 쉬어야 돼요? 아.. 숨 쉬어야 되는구나 죽고 처음부터 할 수 없어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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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시작했다가 이게 뭔짓이야? 화장실 가고 싶은데 오줌포 터질 것 같은데 물소리 들으니까 저 오줌포 나올 것 같아 도대체.. 우리 숲 연모생 뭐가 있는거야? 왜 갑자기 소나무가? 아.. 속아 두 마리! 땅소야! 땅소 하셨어요? 어느 병원에서.. 아아악! 빠직 빠직! 공기도 먹으면서.. 자기도 피한다! 아악! 딱히 죽은 것 같진 않아 어 그렇지 공기.. 아아악! 속았다! 아 얘네 아래서 죽여야 되는구나 공기를 아래서부터 줘야지 죽을 때 잘했는데? 대공기방울 설마 이번엔 상소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먹으면 안되나? 오염된 공기인 것 같아 전기.. 오.. 강해보인다 오.. 오 뭐야? 공기를 서로.. 공기를 뺏어먹는 느낌? 공기 배틀? 좋아.. 이렇게 공기 배틀을 받아 이거지 이 공기는 내꺼야! 아.. 아 이거 먹으면 안되나봐 아 먹으면 죽나보다 저거 먹으면 공기 다 뺏기는구나 저거까지도.. 저거까지도 함정이면 어쩌자는 거야 쟤 죽였을 때 뭔가 아 뭐야 탐소는 설마 이번엔 탐소가 나온 건 아니겠지? 아니 뭐야 아니 제작자가 소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공기 방울도 뺏어먹고 아.. 미치겠네 아.. 죽었다 개구리를.. 안돼! 오! 저러면 안되나? 오! 아 안돼 안돼! 미친소야! 미친소가 되는구나 개구리 죽이면 저렇게 돼 아 바삭하다 진짜 아 아 어떻게 뭔가 약간 기분을 찝찝한 것 같았나 잘 만들었어요 움직임도 되게 편하고 아 황소개구리가 황소개구리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그런 걸 표현한 게임인가? 오 저기 뭐야 공기.... 공기 먹여야 되네 도중에 그만뒀다는 게 이해가 가네요 아 그러니까 손만 나와 아니 도대체 제작자가 의도하는 바가 뭐지? 자연 보호인 건가? 혹시 이 다음에 어 그렇지 보스전 보스전 나오겠죠 아니었다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뭔 게임이래 아니 내가 했던 게임 중에서 제일 황당해 어 됐다 드디어 자연히 자연히 분노했다 인간이 아니 개구리들이 그동안 아니었다 여러분 아니에요 금방 재밌어집니다 금방 재밌어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밑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힐링과 의미가 이런 엄청 재밌는 게임이에요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게요 연못을 도호하자 환경단체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스팀 설명을 보니 자룩한 생태계의 법칙 속에서 탄소의 중요성을 느끼라네요 이게 왜 평가가 엄청나게 긍정적이었던거지 아니 탄소 중요성 이거 이 게임 안해도 잘하는구만 이 게임 안해도 잘한다고 어 뭐야 어 나가졌어 어 나갔다 아 게임이 꺼졌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 이럴 수가 이래서 인디게임은 좀 불안불안하다니까 아 나갔어 나갔어 그치ves 아 유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